되게 지시개 박식하고 되게 똑똑하고 어떻게 뭐라고 아무리 만들어내고 있네 상식이 굉장히 상식했어 자 유겹씨 제주야 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는 진수하면 뭐가 떠오르냐 넓음이 바닥을 안주는 거 그 마음 한마디면 그러니까 말보다 힘든 거 같아 오케이 부정하다 창미 유천 유천 우선 한국에 와서 하나뿐인 친구 나를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도담아줄게 그 아까도 상식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어디 스케줄을 가보는데 가장 박식하고 인식하고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진짜 답답하기 잘하고 진짜 거기다 충장쳐 노래 잘해 외모 조합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해요 아우 이제 컴온 이제 쓰레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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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찬이 전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준수님은 저희 종교예요 하하하하하하 준수님의 말과 행동은 조적교과서 이제 저희 성서이고요 하하하하 그냥 저희 정신적 지중 하하하하 그냥 저희 종교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수님 하하하하 미쓰입니까 미쓰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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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쓰이카